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별의 커비 디스커머리를 준비해봤어요. 여기는 화이트 호른지에 얼어붙은 바다 바람이라고 하는데 우와 이름처럼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친구들. 주변에 지금 얼음들로 가득 쌓여져 있고 우와 컵이 날라간다. 여기서 일단 버티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잠깐만 우와 컵을 이거는 보실 수가 없나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다시 이리로 와서 이쪽으로 우와 안돼 안돼 날라가겠다. 컵을 조심해. 저거를 먹어서 다시 이쪽에서 잠깐만 컵이 여기 조금만 버텨서 우와 여기 아니다. 이쪽 방향을 잘못 잡았어. 이렇게 저거를 먹어서 저 앞쪽의 걸 부수고 싶은데 먹었다. 일단 먹고 니디를 먹어서 이걸로 찔러서 공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역시 여기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잠깐만 쟤를 이렇게 으악 없애주고 으악 잠깐 닦아 놓을게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잘못했다면 떨어질 것 같아요 친구들 여기서도 잘 버티고 여기서도 잘 버티고 우와 앞쪽에 무서운 걸 수가 온다 여기서 야 컵이가 잠깐만 여기서 잠깐 버티고 있다가 여기도 역시 이렇게 니디를 잘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조금만 더 컵이 잠깐 여기 아니고 여기서 중간중간 그래도 바람이 좀 멀고 있는 곳이 있는 그래서 잠깐 한숨 돌렸다가 이렇게 옆으로서 이동 여기도 다시 어 저 상와남밥이다 여기로 공격을 해주고 여기도 앞쪽에 으악 날아갈 것 같아 요즘 또 뭐지? 어? 머금닌다고 이거를? 아니 능력 버리는 게 아니야 지금은 버리면 안 돼 이걸로? 점프를 한다고? 아 이거를 우아 점프 우? 아 점프 다시 해야 되나봐요 친구들 어 그나저나 지금 능력을 없애버리다니 아 여기서 점프를 잘 떼봤으면서 이렇게 점프 어 미리 점프하나보다 아하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한번 도전 머금은 다음 포건을 먼저 머금고 있고 여기서 점프 아하 이렇게 단척을 해서 안쪽에 웨이들디 숨어있었어요 친구들 잠깐만 이제 마이로 뱉어서 웨이들디 으악 이렇게 추우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 끈 거야 첫 번째 웨이들디 를 다행히 잘 찾는데 성공 그리고 다행히 옆쪽에 으악 잠깐 저기 능력 가포가 된다고 아까 깜빡하고 능력을 두고 왔거든요 친구들 이쪽은 또 갈 데가 없나? 으악 왠지 가지 말라는 곳은 또 가고 싶단 말이지 이쪽은 어으악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여기는 여기는 뭐가 없나? 그냥 아까 점프했던 길인가 봐요 친구들 특별하게 뭐가 없는 것 같고 가라고 했던 어 뭐야 으악 빠졌나보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간 다음 그리고 이동 우와 또 온다 지금 엄청 무서워 근데 여기 그만 가봤더니 점프해서 떨어져 버렸네요 친구들 이쪽은 다시 어 밤 밤이 가려 필요할까요 친구들 밤 말고 지금은 이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갈 수 있는 곳이 없나 보다 자 이렇게 밤을 터뜨려서 캡슬도 획득을 하고 여기 랜드빨이 숨어있는 곳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앞쪽에 어 여기 왠지 뭔가 바닥이 허시려 보이지 않나요 친구들 너가 잠깐 이리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없어지다니 지금 저 아래쪽에 뭐가 반짝반짝 하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친구들 그리고 여기 주변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냐 능력버리는 게 아니고 자꾸 마리오랑 헷갈려서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아 여기 바로 아래 뚫려 있었구나 이걸 넓은 다음 이것도 뭐지 돌이 돌이를 먹어보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돌풍을 아 이렇게 바람을 불어내는 건가봐요 친구들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 거지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점프 어 바깥으로 나가지 않나요 지금 점프가 이렇게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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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서 아하 이렇게 우와 돌풍으로 친구들 이렇게 뭔가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지금 그렇다면 어 혹시 배를 맛있다 으악 어 배 타고 아 배 타고 그러면 이걸 타서 아하 우와 배를 하게 하는데 아 이쪽 아니야 커피 이렇게 음식 3개 먹는 미션이 있는데 음식이 또 어딨지 우와 무섭어 무섭어 이쪽 이쪽 쫄신 여기는 돌고래도 으악 잠깐 돌고에도 절세 주고 여기저기 지금 얼음별가 굉장히 많이 보시고 싶어요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바람으로 잘 운전을 하고 있는 커피 어 던지면 안돼 여기서 하나 커피 음식을 먼저 먹고 음식 지금 3개 중에 2개를 먹었고 오늘도 아 이렇게 약해 보이는 곳을 다 보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면 이쪽은 또 길이 없는 거 같고 잠깐 여기 멈춰서 점프 다시 또 탈 거야 이렇게 탄 다음 이쪽으로 여긴 또 뭐가 있지 이거 또 다 뭐야 잠깐만 혹시 빠트린 게 있는 게 아닌가 길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보지 않았네요 친구들 이쪽도 아까 다 왔다 갔고 이렇게 왔다 갔고 이렇게 왔다 갔고 이렇게 빠트린 건 없겠지 여기 안쪽에서 음식 3개를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2개 먹었으니까 하나는 더 찾아서 이쪽은 없다 그래 얘네도 왠지 잠깐 으악 빠졌어 안돼 컵이 으악 으악 알게 내주다니 다시 이걸 타서 또 이제 앞으로 나가면 근데 여기 빨간 물 왠지 뭔가가 변쩍본쩍하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니겠죠 뱉을 수 없대 여기 전 친구들 이렇게 변쩍본쩍 중간에 뭐가 변쩍본쩍하는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방향키로 으악 거길 딱 맞추다니 방향키로 조절할 수도 있고 더 빨리 나가려면 이렇게 바람을 움직여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배가 탈수물도 이제 엄청 고대한 어? 근데 잠깐 음식 2개밖에 못 먹었는데 여기 또 혹시 배가 있나? 이걸 먼저 캡슐을 이쪽은 또 뭐지?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건가? 아 빠졌다 빠졌다 어? 여기 옆에서 점프 됐어 어 이거는 깨지지가 않는 걸 보니까 잠깐만 잠깐만 뱉어볼게 이것도 안 되고 여기 다시 점프가 아니야 점프라고 거기 음식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이따가 또 혹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요 친구들 음식 3개를 다 먹어서 미션을 달성하고 싶은데 음식 하나가 분명 어디 숨을 수 있는 어 저기 안에 웨이들디 있다 잠깐만 확인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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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잠깐만 웨이들디 내가 지금 뭘 발견했는데 어 위에 여기 템도 보이고 있고 이거 왼쪽으로 이걸 돌려서 아하 잠깐만 이쪽으로 못 올라가나? 그러면 눈도 갑자기 굴러오다니 아까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여기 올라가는 게 있었어 이렇게 올라간 다음 여기서 너가 눈을 돌렸구나 으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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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게 한 다음에 아하 이걸 움직이게 됐다 됐다 음식들은 먹고 여기서 이렇게 개를 다시 하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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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음식을 마저 먹고 우와 웨이들디 찾았다 다행히 웨이들디 를 고추하기 성공했어 친구들 두 번째 웨이들디 까지 아 잠깐만 너 먹는 거 아니었잖아 웨이들디 까지 잘 도출했고 어쩐지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 이렇게 와서 이제 다시 내려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정말로 이건 필요 없으니까 뱉어서 푹 지나가길 잘했네 이렇게 없애주고 이젠 또 뭐가 없겠죠 친구들 아 근데 아까 여기 뭐가 있었는데 얼음 이쪽으로 어떻게 열리지 혹시 아 잠깐 잠깐 그렇다면 여기 다시 내려갔다 가면 그 친구들이 다시 있으려나 아까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없다 괜히 다 없앤나 보다 아까 그 위에 친구들이 불을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시 먹어놓고 조금 시간을 끌었다가 조금 시간을 끌었다가 배 한번만 더 타고 올게 이래야 얼른 다 덩려봐봐 이렇게 조금 눈은 저처럼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올라가면 어 없다 아까 여기 했던 그 불 뽑았던 친구들을 먹어두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아래 여기 비밀문으로 이렇게 이게 컵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잠깐 아니 잠깐 이거 일단 버리고 얘를 먹어야 된다고 우와 바람이 아니 니들 말고 니들은 버리고 우와 컵이 잠깐만 떨어지면 안 돼 여긴 너무 추워서 화요를 먹어서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잠깐만 컵이야 떨어지지 않게 이리 나와달라고 어 버텔대가 아 있다 아 있다 잠깐만 일단 많이 급하다 토마토를 먼저 먹어서 에너지는 채우고 저 아래 지금 뭐가 보이고 있거든요 친구들 저 아래 들어가면 찾았다 이렇게 그냥 보이는 곳에 어 아 저게 지금 웨이델들 세 번째 거가 비웠어요 친구들 아까 중간에 못 구했던 그게 아마 웨이델들 교환인 거일 텐데 여기 또 뭐가 있지 그리고 다 녹여주겠어 여기에 뭐가 없는 거 같고 어 아니야 거기 잠깐만 이쪽에서 으악 지금 파이어를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날아가버리면 안 된다고 바람 때문에 냉렴은 없어지고 여기다 먹어야겠다 이렇게 고기를 먹고 저 앞쪽에 지금 파이어가 있는데 제가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기가 먹어야 돼 그리고 왼쪽에 여기 여기 이렇게 파이어가 있으면 불로 녹일 수 있는데 이게 또 뭐 있는 거지 계단이 있고 이걸 불 피워서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일단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중간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을 잘 확인을 해서 이쪽도 있는데 뭔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사이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야 컵에 여기 아니었어 으악 잠깐 그렇다면 이 코로 이동을 으악 바람이 정말 셀다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 이렇게 내가 여기 좀 서 있어야 되겠다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서 이번엔 이쪽 으악 바람이 이렇게 다니고 어 내려온 김에 그냥 가야겠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친구들 땅속에 수범방을 찾았는데 여긴 또 뭐가 있을지 이쪽으로 가면 저것도 왠지 머금는 것 같군 일단 다이어로 먼저 없애주고 주변에 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이걸 머금고 어디든가 가는 거겠다 친구들 작업차를 먹려고 이쪽 아 노필을요 잠깐만 에이 아우와 아 이렇게 도전을 해서 뭐하는 거지 아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저 친구를 피해서 지나가는 거 같네요 친구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커비가 지금 잠깐 어떻게 발사하는 거야 떠락 어떻게 하는 거야 커비 아 저쪽에서 아 붙이고 오는 거다 붙이고 오는 거다 예전에 친구들 이렇게 잠깐만 저 심지를 붙이고서 다시 이거를 먼저 먹은 게 아니야 이쪽에서 좋아 좋아 여기서 아 심지 아 저 위쪽에서 붙이고 아하 처음부터 일단 이거를 먼저 먹고 이거 해서 얼른 지나가자 올라간 다음 올라간 다음 아니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지 뱉어서 으악 이렇게 붙이고 다시 얼른 머금어 머금어서 아니 으악 안돼 안돼 하기 전에 가야 된다고 으악 탄다 탄다 안돼 다시 또 생기는 거겠죠 다시 한번 도전 맘이 급하니까 조작도 안되고 우와 파이어도 파이어 없어졌다 안돼 이러면 안된다고 다시 파이어를 찾아서 와야 되는데 파이어가 어디 있을 쪽에 있다 아하 너 그래서 여기 있었구나 파이어를 다행히 잘 데리고 여기서 머금은 다음 러플 조절해서 뱉어내고 둘러 쏘고 다시 와서 머금고 다시 얼른 재빠르게 이동을 하고 야구차 으악 바쁘다 바빠 뱉어내고 뱉어 뱉어 으악 됐다 휴 다행히 이제 발사하는 게 처음인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웨이들드 나왔다 휴 어렵게 웨이들드 찾았어요 제 친구들 마지막 웨이들이었네요 그리고 많은 코인을 잘 먹고 어? 아까 여기 100인가? 40도 열차가 또 있네 이걸 타고 아니 이걸 버리지 않을 거야 일단 파이어가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없으시고 아 쟤네들이 지금 얼어붙여가지고 완전 편이구나 잠깐만 저 위에 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이걸 먹는 다음 이렇게 올라가서 버튼 눌러서 뱉어서 다시 옆으로? 아 바람 타고 그냥 날아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올라간 다음 뱉어서 슝 아 이렇게 날아가라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떨어졌어요 친구들 올라가서 올라가고 점프 끝났다 뒤에 캡슐까지 풀렸다니 캡슐까지 잘 획득을 하고 여기도 또 뭐가 없나? 정신없이 그냥 왔잖아 볼트 뜬 친구들 다섯 마리 메뉴즈 중에서 네 마리를 모두 찾는 데 성공을 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인텐더 스위치 별의 커뮤니 디스커버리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